가장 은밀하고 빠르게 기습 공격과 보복 타격이 가능한 군사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SLBM은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대부분 잠수 중에 발사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들이 한국을 찾은 미국의 SSBN, SSGN 핵 잠수함 내부를 취재하며 호들갑을 떤 것은 그만큼 보기 힘든 전략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41로 고정지하 발사대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유사시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ICBM-41로 위치가 뻔하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기차와 호수 등에서 ICBM급 미사일을 실험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뻔히 노출될 수 있는 위치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첩보위성에서 샅샅이 찾으면 발견됩니다. 공중발사형 핵미사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 시 최우선 타격 목표가 전투비행장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무력화되면 탑재되는 핵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가장 무서운 전략무기란 것입니다. 최근 허리우드 영화에서 북극의 거대한 빙하 아래 은밀하게 숨어있던 잠수함이 상대국의 SLBM을 발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국 인근 바다 밑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SLBM을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국의 미사일이 자국에 떨어진다면 SLBM은 다른 미사일 발사 수단보다 보복을 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기에 적국이 함부로 도발을 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꼽히는 SLBM으로는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러시아의 블라바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사실상 지구 종말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SLBM 운영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 북한 8개국입니다. 따라서 SLBM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군사적 전력의 위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중 영국은 아예 지상 기반 전략 핵투발 수단을 모두 폐기하고 SLBM만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LBM이 가장 강력한 핵공격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SLBM, 현무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500km로 지난 2021년 9월 7일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 창호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지금은 전력화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SLBM을 보유하자 이웃 국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SLBM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일본과 서해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SLBM 발사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강화된 무장이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SLBM 개발을 부추겼으며 중국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처럼 대놓고 경계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다수 일본 누리꾼들은 SLBM의 타격 방향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등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록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SLBM 같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를 많이 보유하면 적들은 함부로 대한민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완벽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sompción 확실하여